저의 친구 안톤과 함께 할 코너가 있습니다, 붐붐파크 코너 안톤이 헤드폰으로 K-POP을 들어요 들었고 들리는 대로 여러분께 흥얼거릴 거예요 오 재밌겠다 청취자들 같이 맞추는 거고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오 재밌겠다 나도 이런 거 좋아해 재밌겠다 이런 거 좋아 들리는 대로 아마 여러분께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노래가 뭔지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You ready? I'm ready 음악! 안톤만 들려요 들려주세요 뭐라구요? 뭐야 아니요 K-POP K-POP 오, 우르롱! 오, 우르롱! 오, 우르롱! 오, 상진! 오, 상진! 자, 우르롱! 누구의 노래입니까? 엑소의 우르롱! 초장! 오, 딴따에서 맞췄구나 오, 다나나 나왔어, 다나나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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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그런라랴 오, Soft, Cocker 오케이 오, 이게 없네 정확한 발음 아니, 나는 안톤이 한국말이 많이 들었어 너무 아니 뭐야 와, 절っていう 운동 diferença 오, decision 오케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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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통 한 통! 오케이, 따라왔어! What a song! 와아.. I love this song! 어머 깜짝이야. I love everything. You know Music? No, never heard this. 오.. 아니, 다... 불렀어요! 뭔가 뭐 정확하네. 나랑 다르네. 어...